사랑의 승리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꿈을 꾸었는데 딸의 남편될 사람이 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남자일 것이라는 예감을 얻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느 작은 섬으로 딸을 데려가서 별궁에 감금시켰다. 그러고는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물샐 틈 없이 지키도록 경비들에게 시켰다. 그러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솔로몬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나이는 황무지를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몹시 추웠기 때문에 그는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런데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남자를 물어다 공주가 갇혀있는 궁에다 떨어뜨려 놓았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솔로몬 왕이 딸을 아무리 먼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 놓을지라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일어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고야만다. 위대한 공로자 왕이 병에 걸렸다. 희귀한 병으로 의사는 왕이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머리가 뛰어난 한 사나이가 사자들이 서식하는 굴에 다가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를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되자 그 사나이와 어미 사자는 꽤 친숙해졌다. 그래서 사자의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백일몽을 꾸었다.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말다툼이었다. 팔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굴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제각기 주장했다. 그런데 혀가 느닷없이 말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나서서 나무랐다. 뼈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게 나서지 말라.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가 말했다. 도대체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보여주마. 왕은 그 사나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젖이냐? 그 사나이가 갑자기 외쳤다. 개젖이옵니다. 앞에서 혀를 꾸짖었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자의 젖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빛나는 작별인사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으로 몹시 지쳐있었다. 그 사람은 사막을 오랫동안 헤매다가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이 열려있었다. 그는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과일로 허기를 달래고 그 옆에 있는 물로 목을 적시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만 했다. 그는 나무에게 감사하며 작별인사를 했다. 나무야, 너무나 고맙다. 네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 열매가 달콤해지도록 빌고 싶지만 네 열매는 이미 충분히 달콤하고 상쾌한 나무 그늘이 있기를 바라고 싶지만 네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너가 더 자라기 위해서 물이 풍족하기를 빌어주고 싶지만 내게는 이미 물도 넉넉하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더욱 많은 열매를 맺어서 너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번성하기를 비는 것밖에 없구나. 당신이 작별을 하면서 어떤 기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부디 댁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어느 안식일 오후에 로마 황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던 라삐의 집을 방문했다. 황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했지만 그 집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매우 맛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탈무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황제는 아주 즐거워져 다음 수요일에 또 오겠다고 자청했다. 수요일이 되어 황제가 오자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릇에다 음식을 준비해놓았다. 지난번에는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도 줄지어 음식을 날랐다. 요리사가 없어서 차가운 음식만을 내놓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따뜻한 요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은 역시 지난번 것이 더 맛있었어. 지난 토요일에 먹은 요리에는 어떤 조미료를 넣었었어. 라삐는 말했다. 로마 황제 같은 분은 그런 조미료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황제가 뽐내며 말했다. 아니요. 로마 황제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라삐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아무리 애쓰셔도 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니까요. 은화 어떤 상인이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 며칠 후면 할인 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돈을 전부 땅에 묻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보았나 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금 먼 곳에 집 안체가 있었다. 한데 그 집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땅에 묻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후에 꺼내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인은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 퇴근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영리하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는데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지갑에는 은화 오백 개가 들어 있고 다른 지갑에는 은화 팔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집에 사람이 말했다. 나라면 아무도 믿지 않겠어. 먼저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어. 상인이 돌아가자 욕심 많은 그 남자는 자기가 파냈던 돈 지갑을 처음 묻어두었던 자리에다 다시 묻었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지갑을 무사히 찾아갔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임금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안식일에 새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므로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어느 곳에 함께 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꺼내 갔다. 다음날 세 사람은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로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문제를 판결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네들은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니 좀 도와주길 바라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처녀가 어떤 젊은이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을 했네. 얼마 후에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를 했네. 그녀는 약혼자에게로 위자료를 지불해주겠다고 말했다니. 그런데 젊은이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취소해주었네. 그런데 그 처녀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를 당했네. 처녀는 노인에게 말했네. 저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의하자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제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자 노인도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그 처녀를 놓아주었네.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야 약혼을 했다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남자가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자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약혼자에게 파혼을 신청하고 진정 사랑하는 남자와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괴한 노인만 하더라도 돈을 탐내서 유괴한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다니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돈을 훔친 놈은 바로 니놈이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나 두 약혼자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된 기분에 마음이 쏠리는데 너는 오직 돈만 따지고 있으니 네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토지의 매매 두 명의 라비가 같은 땅을 사려고 했다. 한 라비가 먼저 와서 흥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라비가 와서 그 땅을 사버렸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라비에게 가서 물었다.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과자점에 가서 품질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라비는 대답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라비님이 이번에 그 땅을 샀지만 라비님은 나중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땅의 값을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는 나중에 온 라비가 그 땅을 먼저 온 라비에게 팔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온 라비는 물건을 사자마자 파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그 땅을 먼저 온 라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먼저 온 라비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받기는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두 라비는 그 땅을 학교에 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마음이다. 죽음 화물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떠 있다. 한 척은 막 출항하려 하고 다른 한 척은 막 입항하려는 중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배가 출항할 때 성대하게 배웅하지만 들어올 때는 별로 영접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풍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떠나가는 배의 미래는 알 수 없다. 거센 파도를 만나 난파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왜 성대하게 배웅하는 것일까? 오랜 항해를 마치고 배가 무사히 들어올 때 야말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때 인 것이다. 그 배야말로 주어진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준다. 갓난아이는 배가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의 장래는 예측할 수 없다. 병으로 일찍 죽을지도 모르고 살인범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히 잠에 들었을 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했는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맥주 탈무대에서는 하인이나 노예도 주인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인이 방석에 앉으면 하인에게도 똑같은 방석을 주어야 한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윗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전선의 부대장으로부터 초대되어 식사를 함께한 일이 있었다. 사병이 맥주를 날라왔다. 그러자 사령관이 사병에게 물었다. 사병들도 마시는가? 오늘은 맥주가 적게나마 여기에 내놓은 것뿐입니다. 라고 사병이 말하자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시지 않기로 하지.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다. 개와 우유 어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는 그 집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가족들은 그 개를 매우 귀여워 했다. 그 중에서도 그 집의 어린 아들이 그 개를 유난히 귀여워 했다. 아들은 잠을 잘 때에도 개를 자기 침대 곁에 데리고 잤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죽고 말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개뿐만 아니라 동물은 언젠가는 모두 죽게 마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형제처럼 지내던 개를 잃고 너무나 상심하며 그 개를 자기 집 뒷들에 묻어주자고 말했다. 그 개의 시체를 아무 곳에나 갖다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뜰에 개를 묻는 것에 반대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다. 마침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개를 매장하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전화로 들었을 때 나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갖가지 질문을 받아왔지만 개의 개에 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먼저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그 아들의 상황을 생각했다. 어쨌든 찾아가겠노라고 대답했다. 라삐는 그런 상담을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다. 그 집에 가기 전에 나는 탈모드에 개에 관한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와있었다. 집안에 우유가 있었다. 그런데 뱀이 그 우유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옛날 이스라엘의 농가에서는 뱀이 흔한 동물이었지만 우유병 안으로 기어들어간 그 뱀은 공교롭게도 독사였다. 따라서 뱀의 독이 우유 속에 퍼졌다. 그 집의 개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우유를 꺼내자 그 개는 야단스럽게 마구 짖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다 왜 개가 저렇게 마구 짖어대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는 그에게 달려들어 우유를 쏟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쏟아진 우유를 개는 하타먹었다. 개는 곧 죽고 말았다. 그때서야 식구들은 그 우유 속에 어떤 독이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라비들은 그 개에게 많은 경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방문하여 탈모드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반대는 차차 누그러지고 아들이 사랑하던 개는 그 집의 뒤뜰에 묻히게 되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동경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여인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서 물건 포장을 열어보니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매우 값비싼 반지였다. 그 여자가 산 물건은 양복과 외투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반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넉넉치 못한 살림을 꾸려가며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상담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낱비가 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늘 산에서 마을까지 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나르는 시간을 단축시켜 그 남는 시간을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 이용할 생각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그는 마을 장터에 가 아랍 상인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샀다. 그의 제자들은 이제 라비가 당나귀를 샀기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다면서 기뻐하며 그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서 씻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나귀의 목에 갈기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졌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선생이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과 탈무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라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당나귀르 판상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신 당나귀가 아닙니까? 라비가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않았다. 내가 산 물건만을 갖는 것이 옳다. 라비는 아랍인 상인에게 찾아가서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상인이 말했다. 당신은 그 당나귀를 구입했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비가 대답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산 물건만을 가져야 하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다당하오. 그러자 그 아랍인 상인은 말했다. 선생님의 하나님은 훌륭한 신이시군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물건을 돌려주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다시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반지는 백화점 소유인지 그 여종 5번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왜 돌려주느냐고 묻거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자기의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아기와 어머니 한 유대인 산모가 난산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나는 그 산모의 남편으로부터의 요청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산모는 심한 출혈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어렵겠다고 말했다. 나는 뱃속의 아기는 어떤 상태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대답했다. 유코 상황은 아기를 구하느냐 아니면 산모를 구하느냐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남편과 산모는 다같이 첫 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산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아기는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상의 끝에 결국 그 결정은 라삐인 내에게 넘겨졌다. 나는 우선 그 부부에게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탈모드나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니 내 결정에 반드시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부부는 다같이 그것이 유대의 결정이라면 승복하겠노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고 아기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산모는 그것은 살인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은 그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르다. 유대의 전통에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아는 그 어머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한 부분 예를 들면 한쪽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하게 되어 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카톨릭 사제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아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 에서는 임신했을 때 이미 새 생명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므로 카톨릭 식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미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나의 결정에 순종하여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는 두 번째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불공정한 상거래 어느 날 어떤 상인이 내게 찾아왔다. 그는 옆 상점에서 물건 가격을 터무니없이 싸게 받아서 자기 상점의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탈무대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호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나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어쨌든 한 주일의 시간을 얻어 탈무드를 연구한 다음 판결을 내려주기로 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상점 옆에다 새로운 상점을 열어서 옆 상점과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가게가 있는 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경품을 붙여 판다고 하자 옥수수 튀김 같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여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되면 찬반에 논란이 생기게 된다. 라비들 중에는 값을 내려 판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므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라비는 고객을 끌기 위하여 값을 내려 팔거나 경품을 붙여 팔거나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라비는 값을 얼마로 내리든지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나를 찾아온 그 상인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지만 물건의 값은 아무리 내려서 팔아도 그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자유 경쟁의 원칙에서 보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난 부부 결혼한지 10년이 된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는 벅금슬이 좋고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아내와 이혼을 했으면 한다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혼 생활에 이상이 있어서 이혼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말은 자기들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결혼한 후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면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헤어지기가 싫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남편이 내게 상담을 하러 왔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아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평온하게 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얼마 후 그 부부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납비들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편에선다. 왜냐하면 일단 악처에게 장가든 남자는 그 여자와 헤어져서도 거의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서 다시 좋지 않은 부인을 얻곤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했다. 탈모들을 활용하기로 내심 생각한 나는 그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수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자였는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충고했다. 나의 조언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아내와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헤어지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기에 무엇을 선물하겠느냐 물었더니 아내가 참으로 소중하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파티가 끝났을 때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이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말하면 무엇이든 선물로 주겠소라고 말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떤 귀띔을 해두었다. 파티가 끝났다. 내가 권한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하나를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입회한 자리에서 아내가 그 대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부인은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것은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취소했다. 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다. 부부싸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는 군목으로서 라비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장로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다. 어느 날 젊은 라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부부가 상담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부에게 나를 찾아온 라비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부부는 동의했다.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을 동석시켜서 들으면 싸움만 하게 마련이어서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불러서 들어야 한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된다. 우선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그 다음에는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모두 옳다고 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나는 그 젊은 라삐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어?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시고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녀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상반되는 말을 하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 라삐가 하는 말도 옳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판결 방법을 보고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주 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당신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그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열전 상태를 냉각시켜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가 냉정을 찾아 차츰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다툼은 우선 어떤 의견이라도 상대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진실과 거짓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나를 찾아와서 판단해 줄 것을 부탁한다. 문제들은 일백만 건도 넘지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단 하나 공통적인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낸 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탈모드 에서는 여기에 관해 두 가지의 판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자기의 아기라고 다투면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해 줄 것을 청원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지만 끝내 그 갓난아기가 어느 여인의 아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대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갓난아기를 칼로 두동강으로 자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여인이 미친 듯이 울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그 아기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어꼬 솔로몬 왕이 판결했다. 그대야말로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다. 그 아기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그 후 남편은 중병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기의 혈통을 받은 아이에게 전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유서를 썼다. 이윽고 그는 죽고 말았다. 유서는 라비에게 넘겨졌다. 라비는 남편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를 가려내야 했다. 라비는 두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몽둥이로 힘껏 무덤을 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욕보이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비는 무덤을 차마 욕보일 수 없다고 울면서 말한 아들이 진짜임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약 어떤 사람의 친구 중에 중병을 얻어서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약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었다. 그 약은 만드는 수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라비님은 교수나 유명한 의사를 많이 알고 있을 터이니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좀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의사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약을 구해 당신의 친구에게 준다면 그와 동시에 그 약이 꼭 필요한 다른 환자가 그 약을 얻지 못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게 약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탈무드를 찾아보았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어떤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신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할 수 있는가? 한 한 인간의 피가 다른 인간의 피보다 더 붉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면 내 친구의 피가 그 약을 쓰지 못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친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 교구에 사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서 그의 가족이 내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탈무드에 따르면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나는 결국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라 그 약을 얻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친구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축복의 말 어느 병실에서 나와 의사 환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 환자는 심한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주위는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차있었다. 환자는 의식 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상당한 양의 피가 수혈되고 있었다. 수혈을 멈추면 환자는 곧 죽을 형편이었으므로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라빈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나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혈관에서 귀한 피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위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수혈이 끊기자 그 환자는 죽었다. 의사는 피로에 지쳐 내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유대인은 왕을 만날 때나 일출을 구경할 때나 어떤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한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유대인에게는 축복의 말이 있다. 그러자 의사는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화장실을 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의 몸은 뼈와 살 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닫혀있어야 할 것은 닫혀있어야 하며 열려있어야 할 것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에 갈 때면 언제나 열려야 할 것은 열어주시고 닫혀야 할 것은 닫아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도문은 해부학에 정통한 사람의 말과 같군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생명의 바다 유대인들은 전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자선을 중요시하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든 자선을 하라고 권하지 않으면 자선을 베풀지 않는 유대인들도 생기게 되었다. 그런 경우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들을 자극한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다. 너무도 큰 호수여서 모든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른다. 하나는 사해 즉 죽어있는 바다요. 다른 하나는 생해 즉 살아있는 바다이다. 사해에는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생해에는 물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해와 같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생해와 같다. 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은 생해 즉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야만 한다. 사자 이야기 언젠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유대인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유대인들 중에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중국이 좋고 일본은 싫다는 사람. 일본이 좋고 중국은 싫다는 사람. 중국과 일본 모두 좋다는 사람. 중국도 일본도 모두 싫다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이 유대인은 일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 중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을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특별 거주 지역이라는 일정 지역이 제한되어서 일본군들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주 구타를 당했고 식량 사정이 나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추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 유대인에게 말했다. 유럽에서는 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없어. 당신은 1970년대 상해에서 겪은 쓰라린 기억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목에 뼈가 걸린 사자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자의 목에 짐승의 뼈가 걸렸다. 사자는 자기 목구멍에 걸린 뼈를 꺼내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때 학 한 마리가 날아와서 사자를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사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게 한 다음 학은 사자의 입안에 머리를 넣어서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뼈를 꺼냈다. 학이 사자에게 물었다. 자, 사자님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상이다. 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상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중국에서 그 정도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라비란 누구인가 지난날 로마인들이 유대민족을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은 유대민족을 전멸시키려고 가지가지의 방법을 생각했다. 어떤 때에는 유대인의 학교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책을 불태워버리고 유대인의 여러 축제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라비의 교육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라비가 교육을 마치면 일반 학교의 졸업식에 해당되는 라비 임명식이 있다. 로마에서는 라비 임명식에 참석한 유대인은 라비를 임명한 사람이나 라비로 임명된 사람이나 모두 사형에 처하며 그런 일이 있는 도시나 마을은 점멸시킨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때까지 로마인들이 가한 모든 탄압 중에서 가장 교활한 조치였다.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라비가 없으면 유대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라비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이고 의사로 모든 권위를 대표하고 있었다. 로마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포고령을 내렸던 것이다. 한 라비가 로마인들의 로마인들의 이 책략을 꿰뚫어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다섯 명을 때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그곳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하더라도 유대인의 마을이 전멸되는 불행을 피하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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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마을 가도 2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을 라비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제자들이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살만큼 살았으니 상관없지만 자네들은 라비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네. 멀리 피신하게 다섯 명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늙은 라비는 로마인들에게 삼백 번이나 난자당한 가혹한 형벌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비가 유대사회에서 라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탈무드 전체를 통하여 탈무드에 담겨있는 가르침과 탈무드에 있는 교훈의 참뜻을 깨우쳐야만 한다. 유대인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탈무드를 익히는데 바쳐야만 하며 이것은 단순히 공부로서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곧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깨달음 같은 경제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라비들 사이에는 상하관계나 서열 같은 것이 없다. 그리고 라빼만의 단체도 없다. 물론 어떤 라비가 다른 라비보다 더 현명하다고 평가되면 그가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의식의 진행을 맡기도 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종교학교에서는 9살 때부터 탈무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런 종교학교에 입학하면 탈무드만을 공부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10년에서 15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라비 양성 학교에 가려면 우선 일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라비 양성 학교는 대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4년 내지 6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한다. 그러나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시험은 대단히 엄격하다. 입학시험 과목은 성서, 히브리어, 아랍어, 유대역사, 유대문화, 법률, 탈무드, 심리학, 설교학, 교육학, 저세학, 철학 등이 있고 그 밖의 몇 편의 논문이 있다. 모든 과목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4년에서 6년에 걸쳐 공부한 것을 포괄하는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된다. 라삐 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탈무드이다. 강의 시간의 반 이상이 탈무드 공부에 배정된다. 다른 과목의 강의는 일반 교수가 강의하지만 탈무드의 강의는 뛰어난 인격자로 선출된 학자가 진행한다. 그것은 이런 학교에서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뛰어나게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대한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무드의 교사로는 유대문화가 배출할 수 있는 가장 명석한 인격자가 선출된다. 이것은 탈무드의 표현에 따르자면 왼손으로는 학생을 냉정하게 떠밀고 오른손으로는 학생을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는 인격과 재능의 소유자인 것이다. 학생들도 탈무드의 교수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교수 때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서는 탈무드를 혼자서 공부하지 않고 두 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공부한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 모든 학생들이 따라서 한다. 두 학생은 한짝이 되어서 같은 책상에서 3년 동안 탈무드를 공부한다.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수는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연구해야만 한다. 혼자서 탈무드를 생각하고 혼자서 탈무드의 문제를 푼 다음 두 사람이 모이는 교실로 간다. 탈무드의 공부는 단순히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마음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체로 1시간의 수업을 받으려면 4시간 정도의 학습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1시간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20시간 정도 준비해야 한다. 탈무드의 수업에서는 교수가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줄거리만 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향만 을 제시해주는 정도이다. 저학년에서는 학생 모두가 책상에 둘러 앉지만 교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듣고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다. 탈무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한다. 라삐가 되기 전에 학생이 독신일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 보통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일종의 학생들만의 사회가 된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수도원과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날이 저물면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즐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카톨릭의 수도원과는 다르다. 졸업을 무사히 한 사람은 우선 2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 봉사라는 것은 종군 라삐가 되는 것도 있고 라삐가 없는 마을에 가서 봉사해도 무관하다. 나는 종군 라삐로서 공군에서 2년 동안 봉사했다. 2년 동안의 봉사기간이 끝나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교편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사회에서 라삐로 일하는 것이다. 교구는 제가 기타 교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라삐는 카톨릭에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전근 가는 일은 전혀 없다. 라삐가 없는 유대인 지역사회로부터 라삐 양성학교로 우편을 통해서 1개월 내에 일정한 보수로 라삐를 구한다는 신청이 오면 졸업을 앞둔 라삐는 자신이 그곳에 가고 싶다고 사무국에서 신청한다. 그 후 지역사회로 가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지역사회가 어느 라삐를 채용하느냐는 자유이며 또한 라삐도 그 지역사회에 부임하느냐 마느냐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는 몇 명의 라삐 후보자를 만나볼 수 있고 라삐도 여러 지역사회에 가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타협이 되면 라삐는 그 지역사회의 교회에 소속된다. 대부분 임기는 2년간이다. 봉급과 그 밖의 조건은 그 지역사회와 라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교회와 교구는 유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다. 유대인이 모여 살다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면 우선 교회가 있어야 한다. 유대인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는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개 유대인 가구가 20가구쯤 되면 교회를 세우고 라삐를 초빙한다. 한 지역사회에 여러 명의 라삐가 있어도 되지만 그것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사회의 재벌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한 가구당 일정 분담금으로 조달되며 부유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별도에 성금을 기부한다. 오늘날 라삐의 역할은 유대인 학교의 책임자이자 교회의 관리자이며 설교자이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공부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를 맞이하고 죽으면 그를 묻어주고 결혼할 때나 이혼할 때면 그에 대한 입회자가 된다. 경사나 흉사나 모든 일에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라삐는 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하다. 15세기경까지 라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 그래서 라삐들은 대부분이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라삐의 봉급을 그 지역사회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라삐라는 말은 1세기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히브리어로 교사라는 뜻이다. 유대교에서는 시간이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시하지만 장소나 지역과 같은 공간 개념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톨릭에서와 같은 성역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라삐는 일반적으로 성인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라삐에 관해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탈무드에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일까 5천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모든 지적 자산과 정신적 영향이 탈무드에 담겨져 있어 세기를 거듭하고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고요. 스타벅스 출판 탈무드와 최근담 중에서 탈무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